인형의 고등학교 남들한테도 잘하고 근데 언니도 언니만의 고집이 상당히 있으신 양반이다 그리고 어떤 남들 걸 뺏기고 남들 걸 갖고 오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내가 이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삶이고 어떻게 보면 고된 삶이냐 그러니까 내가 해서 내가 읽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을 꿈을 꾸고 내가 또 발전의 꿈을 꾸고 지금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지금 단계에 와 있어 근데 이 단계가 내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보다 여기에서 조금 그냥 내가 어떤 한 단계 단계 계단 올라가잖아 거기서 운세적인 게 조금 내가 기운이 틀리고 조금 딸리는 것뿐인 건 거야 거기서 해서 어떤 아이템 어떤 아이템 어떤 머리를 쓰라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항상 구상하고 항상 연구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꾸며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하고 뭔가 조금 더 없나 뭐 이렇게 계속 언니는 공부 머리 말고 생각을 계속 이거 내가 쉬지 않은 마음도 쉬지 않아 거기서 내 눈도 쉬지 않아 거기 내 발도 손도 쉬지 않아 거기서 그래서 내가 원래는 언니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화려하고 좀 그러고 내가 뽐내고 가야 되는데 근데 언니는 내가 뽐내는 것보다 내가 남을 조금 뽐을 내서 내가 먹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남의 밑에 있으라는 사주는 솔직히 못해 난 사주팔자 붙지는 않지만 사주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냥 편하게 그러진 못해 내가 내일 뭐 모아서 그리고 돈도 잘 모아 근데 한방에 까먹는 운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 그리고 되게 심오해 어떤 하나를 결정하기 전까지도 되게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무시는 안 하지만 너도 네 고집이 있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무시는 안 하는데 내가 결정이 나고 내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내 스스로한테 내가 다 결정 결론 다 내야 되는 일들 내가 그래야 되는 삶을 살고 있어 이 속에서 24살이라고는 한다지만 우리 24살 있지 네네 스물 네 살이라고 안 되지만 어린 나이에 어린 거거든 솔직히 그러면 내가 돈을 알아야 돼 돈을 벌어 가야 되고 원래 여기서 내가 뭐 대학교를 가서 뭐 대학원을 가서 또 해외로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솔직히 요 나이 때는 그런데 언니는 그 일상의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이 아니라 생계야 돈이야 돈이야 너는 뭐 너는 이라면서 뭐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가여워 신령님들 입장에서 봐서 가여워 너는 이 삶에 만족하고 니가 좋아한다고 억지로 가는 건 아지만 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미 판단을 해서 본인이 가시고 그런 게시다마는 내가 걱정하는 건 스물일곱 외로움증 고독 그리고 늘 나도 누군가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돕고 달려 너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도 태어나지 그랬어 요것만 좀 조심해 왜냐면 신 끼가 있어 그렇다고 신을 받아야 무당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감 직감 예감이 있어 넌 분명히 그리고 니 판단이 맞기 때문에 니 판단이 간혹가다 틀리긴 하지만 니 판단이 맞기는 하지만 너도가 후회는 안 해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한 거 아니야 그 후회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살짝 신이 가끔 우리가 직성이 올라오고 예감이 그렇고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가닥 기복도 있다 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가 고독 속에서 잠깐 애군이 안 좋을 때는 어떤 귀들이 나를 좀 감쌀 때가 있어 그래서 내 예감이 틀려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되나 그런 살짝 노을이 있는 게 있어 그게 내년과 스물일곱 요수만 조심해라 요수만 조심하시고 뭔가 많이 올해는 확장보다 있는 걸 가지고 나서 좀 단돌이라 그러지 정리 정도 정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구상을 조금만 더 펼쳐나갔으면 좋겠어 조금 더 알려 뭔가 알려야 돼 너가 내가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너는 돈을 가지고 니가 니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하고 가라는 사람이야 정말로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적되고 살아가도 항상 강한 멘탈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가끔은 스물 넷살처럼 좀 살아볼 수 있는 그것도 가져야 우울과 고독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건 그래 사실은 보고 싶은 게 그저께 아빠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고 말해요 갑자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랑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지고 있어요 2년 줄 없어 2년 줄 없어요 아까 그때 혼자 고독이고 외로움이라고 그리고 이미 스스로도 남자가 남자같이 늦게 본인한테 남자다 성실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본인이 먹여 살리지 못하면 잘못하게 되면 내가 남자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 니 스스로는 알고 있어 헤어져야 되는 걸 근데 내 몸과 마음이 못 끊는 것뿐인 건 거야 거기 속에서도 결론은 아닌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야 올해 후반 가서는 니가 그 마음이 더 들어와 9월 10월 가서는 그러니 올해 억지로 내가 지금 못 끊어야 돼 끊어내서 내 일까지 복잡하지 말고 지금 언니도 스스로가 내가 잘못하면 양 부모 밑에서 사가지고 또 혼자 나와서 살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부모 공양에 있어서도 내 또 둘이 뭐 티견이 차견이 막 한다 그래도 두 부부가 원래는 못살아 저희 엄마 아빠요 원래는 못살아 근데 부부가 금실이 똑같아서 그래 음 똑같아서 서로 으르렁 하는 거야 엄마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힘들다고 하고 아빠는 예를 들어 아빠가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엄마가 왜 돌라고 아빠가 왜 돌라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둘이 있어서의 힘든 생활고 이런 거 성격 고개에 조금 부딪친 것뿐인 거야 올해 이걸 3월 4월을 지나고 나면 그냥 또 두 분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있는데 3, 4월이 조금 수가 사나워 그래서 약간 공방 떨어져서 있으라는 아니면 둘이 서로 으르렁거리라는 부딪치라는 수긴 해 떨어져서 한 14년은 있을 거야 응 그렇게 떨어져 공방으로 살아라는 수야 응 근데 아직 서류는 도장은? 안치웠죠 네 우리의 그 이혼의 문서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어 그리고 했을 것 같은데 벌써 진작에 했어 너네 엄마 아빠는 아까도 그랬잖아 본인이 엄마 아빠랑 애초부터 양 부모 밑에서 못 살아가고 응 이렇게 조금만 이혼의 문서보다는 둘이 공방에 사주가 있어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속에 우리 여기 서씨 언니가 여기 가운데 있는 거야 내 또 했을 것 같으면 진작에 했다고 그냥 서로 애증이야 응 애증이야 각자 살아가라 그래 또 각자 누구 만나지면 만나지 살아가라고 지금 막 아빠가 바람 펴어어어 엄마가 바람 펴어어어 아빠가 쫄딱 망했어요 지금 헤어지니 안 헤어지니 살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공방이 들어와서 그럼 또 리바이벌 하네 어 이렇게 양 부모에 대해서 살아가지 못하라는 사주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을 냅두고 너만 살아가 그리고 너도 우리 서씨의 우리 자선도 정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어 정이요? 응 정이 되게 속으로 있는 듯 하면서도 네 어 맞아요 없어 네 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도 막상 들어가면 없어 네 그래도 너는 독거다 이라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다 신경쓰고 살지만 네 너 그랬다간 너무 힘들어 정신병도 있고 맞아요 응 그런 것 중에 우울증이야 그런 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내가 돈을 잃어서 우울증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한심스러워 보이고 아닌 거 아닌데 자꾸 문의 모르게 내가 직전에 올라오면 부딪친다고 아직 연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 시집을 일찍 가면 분명히 이혼하는 사주니까 좀 조심해 어차피 알고 있잖아 내가 돈을 먹어 자리 잡으면 굳이 그냥 허전해서 남편 친구 이렇게 만나는 거 뿐인 거다 응? 네 그렇게 해서 잘 닫으려고 올해는 조금 정리 정돈 하고 조금 더 구상을 해서 이 기운을 단대 뺏기지 말고 앞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고 장사랑 이런 거랑 저랑 만나요? 라고 하시면 본인은 뭐? 하도 됐어요 장사랑 그런 거 봐줘 응 그래서 뭔가 내가 돈이야 많이 벌어라 그 스물여덟 시절에는 스물 내년 스물다섯 네 스물일곱만 잘 넘겨 응 그렇게 놓지 말까요? 응 놓지마 하지만 서른 살이 넘어가면서 스물아홉 시절이나 서른 살 쯤에 네가 직업이 하나 바뀔 거야 응 그럼 그때 가서 신경을 줘봐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2, 3년 3, 4년은 이거 가 응 하고 조금 더 발을 넓혀 어디 뭐 내가 갈 수 있으면 해외 쪽에 온도 분명히 있어 못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뚫어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응 엄마가 지금 응 막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응 엄마 송씨 하인이시거든요 응 하인씨는 해야 되나? 응 한산 응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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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몇 살이요? 70년생 경술? 개띠? 네 70년생이에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고 70년생이 아닌 거야 등붕한 거니까 네 개띠야 경술이야 일단 아직까지는 3개가 지나기는 했어 올해 들어서 응 근데 2,3년 전부터 몸수가 안 좋아야 되고 하는 짓도 그렇고 하다음부터 영분이 짓는 사람들도 조금은 조금은 부딪치지 않수고 구설이 조금은 쌓이고 엄마가 조금은 살짝 막행이라고 해야 되나 순수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해요 순수해 좀 그래서 막혔어 순수하다보니까 막혔다고 막 엄마가 사고를 치고 이게 아니라 순수하다보니까 막혔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겠지만 답답할 수 있고 나한테는 자꾸 당하라는 수고 네 뭔가 소나되면 그게 사그러지라는 수라 엄마가 그래서 올해는 몸 건강만 몸수가 가장 걱정돼 응 응 따라 들고 하는 게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삼재의 우리가 기운이 나갔다고 해서 확 나가는 게 아니야 응 영혼이 남아있어 영혼이 남아있거든 삼재같은 경우 삼재풀이를 했을 경우는 그래도 덜 따라 들었는데 3년 내내 삼재풀이를 안 했을 경우는 조금 그게 영혼이 따라 들어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조심하자 이제 몸수를 응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삔수 아니면 남들한테 배신수 응 좀 구설의수 이런 게 엄마가 올 상반기까지 6월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니 모시고 살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네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알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우리 언니의 걱정인데 아 그래서 지금 동생 이름으로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응 누가 본인이? 엄마가 아니요 동생이랑 나랑 같이 동생이 명의를 누구 명의로 동생 명의로 동생 명의로 네 올해 본인 벌리면 안 돼 아까 되게 잘하고 정리, 정돈, 이거기 때문에 벌리면 안 돼 네네 좀 돈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망할까 봐 그게 흥정이에요 응 동생이 몇 살 99년생 토끼띠 6 응 은영은 누가 하고 동생이 동생이 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네 지금 하시는 거야? 아니아니 다른 거 다른 거 은영은 동생이 하고 본인이 조금 도와주는 형식으로 도와주는 형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투자한 거고 동생이니까 본인 돈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동생 돈 들어가는 거야 동생 돈 들어가는 거야 본인은 운세가 없어 저요? 새로운 운세는 운세는 근데 동생한테는 운이 있어 동생이요? 응 동생한테는 운이 있어 동생도 본인이랑 비슷한데 본인이 바라봤을 때 조금 비슷해 응 나이가 어려서 걱정이 스러운 것뿐인 거고 뭔가 벌리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응 그냥 벌리는 거 아닌가 그냥 조금 더 있다가 할까 내년 할까 후년 할까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할까 그 공부랑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할까 그러니까 4, 5월 4월이요 응 4, 5월 4월 그쯤 가서 그럴 일이 있어 동생이 문서를 잡을 일이 있어 안 그러면 내가 동생이 잘 집을 산다든가 뭐 집은 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뭐 문서에 온 일이 있다고 어떤 문서든 사업자도 문서니까 네 그걸 계속 큰 돈 들여가지 말고 응 작게 시작해 작게 응 그렇게 크게나마 돈을 드릴 거야 아닌 거야 응 응 자체래요 서울에 살 거 같아요 서울에서 많이 뻘쳐 많이 사방으로 뻘쳐 그게 문서니까 그렇게 다 연구 많이 해 네 본인은 그냥 본인 문서로만 잡지마 응 네네 본인은 오래 문서로 깨져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는 거고 동생은 괜찮아 응 그렇게 해서 둘이 열심히 벌어서 엄마 그냥 아빠 케어하고 살아 양쪽을 이렇게 케어하고 살아야 돼 너는 벌어서 내 것도 챙기지만 이렇게 찢어 놔놔야 돼 참 열심히 살아 왜 얘기하는 줄 알지? 네네 부모의 덕보다 넌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네 응 그것도 울 줄만 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네 응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